마지막 좋은 이벤트였던 새롬아 사실성인이야 진짜 대가리 깨먹고 자기 머리 깨가면서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새롬이 그 와중에 그 당직 응급실 의사들한테 꼬리 치고 있어 아 나 정말 아 나 미쳤나봐 짜 어 나 왜 그래 이거 들어가잖아 지금 잘 잘 됐어? 꺼 꺼 음악 꺼 남자만 보이면 그냥 아니 제가 언제야 짧은 틈 있잖아 의사가 괜찮게 생겼더라고 아까 봤는데 성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진짜야? 사슴같은 눈망울로 아니 원래 사슴같은걸 어떡하라고 알았어 원래 사슴같은 눈망울로 너 캐나다에 사는 내가 내가 그 사슴 똥 이만큼 싸는거 내가 밟은거 엘크 엘크 코끼리만 한거 사슴이 다 사슴이 아니야 저 잘해주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나는데? 내가 언제요? 지금 지금 시간 10시 18분 7시 반에 할 수 있는걸 그렇지 한시간에 한 반을씩 꿰맸네 아유 어서왜왜왜왜왜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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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답니다 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네요 맞지? 3,4,5 크게 해보세요 크게 해봐요 아아아 이제 적당이라는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요단강을 건너 빠꾸가 불가능한 방송 니가 불가능이라고 그래 오로지 앞으로 전진만 가능한 방송 편집장이 두려워하는 단지 유일의 콘텐츠 하면 할수록 시집은 다 같다 10분 방송 가능한게 거의 없을 꿀! 와우 본격 재능낭비 트래핑낭비 인생낭비 팝캐스트 가능한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야 아 나 너무 궁금해서 새롬이 그래서 의사선생님 전화번호 땄어? 아 뭔 소리야 대단해요 저희가 지금 지금 시간 10시 20분을 넘어가고 굉장히 불가하네요 7시 반에 모였는데 모두가 박새롬이가 수박을 깨먹었어요 수박 한 통을 시원하게 깨먹어서 여섯 바늘을 급하게 꿰매고 수박에서 물이 막 질질 흘러가지고 여섯 바늘은 많이 꿰맨건데요 김치국물 한 두둥이 쏟고 그 와중에도 녹음을 하러 와 앉아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투혼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황선홍 황선홍씨가 코에다 구부러져가지고 가면 쓰고 했잖아요 2000년 월드컵 때 김태형 김태형씨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지 말고 그리고 그 누구야 설기현씨가 양파 막 머리에 쓰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오늘은 그 새롬이씨가 눈에다가 네이토더 삼겹살인가요? 병신년 첫해에 걸맞는 병신짓이었다 정말 우리다운 짓이었어요 어쨌든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파트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병신력 자격증이 있다면 그에게 시험 문제를 의뢰했을 남자 출제자구나 출제자 벙커원보다 교도소가 더 따뜻한 병신 빠까릉 나와있습니다 2010년 병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2016년 네 2016년 2010년은 4년 전에 5년 전에 지나갔고 인마 세계의 병신 인증 인증 시험을 하나 오픈을 할 겁니다 문제는 제가 낼 거고요 초대 출제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세요 누가 풀려고 하느냐가 문제죠 풀 사람이 있을까 봐요 없다님이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공부 졸라 할 거면서 병신력 축구라는 운동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머리를 공으로 내주었을 남자 거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제 사이즈가 축구공밖에 안되진 않죠 축구공보다 크죠 농구로 이게 병신력 축구잖아요 그렇죠 에드벌룸 말합니다 해념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병신력 NBA가 있다면 거기서 득점왕 할 수 있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저기다가 줄 묶으면 이렇게 하루를 올라 할 거 같지 않아요? 좁은 어깨에 두 어깨가 잡아주니까 나 놀리는 건 좋은데 내가 진심으로 웃게 해줘 제발 알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박 수박 깨진 수박 깨수네 깨수 마음보다는 몸이 예쁜 딴지일보의 타락한 요물 요물 박새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겨울철 별미암에 뭐가 떠오르세요? 수박이요 겨울철 별미암에 부자네 저는 조선시대로부터 귀한 음식이었던 타락죽이 떠올라요 때릴 타에 좋아할 낙자 비단락죽 비단락죽 타락죽은 첫살을 곱게 갈아서 우유와 함께 끓인 중인데요 첫살이요? 살? 몽글몽글하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제품 당연히 귀했죠 그래서 그때는 타락죽 남용죄라는 것도 있었어요 남용죄? 네 자기 집에 자녀와 처까지도 배불리 타락죽을 먹였다 해서 탄핵된 영의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이면 안되는구나 이게 SM인가요? 먹으면 타락하니까 가옥거래는 그런거 없어요 남용죄 없어요 가옥거래 별미새롬이는 마음껏 냠냠 씹어먹고 갈아먹고 빨아먹고 남용해주세요 이게 안동 내가 걱정되는게 있어 사람들 우리를 욕할까봐 걱정해요 특히 나를 욕할까봐 특히 너 욕 많이 하지 이건 내가 쓴거 아닙니다 넌 그냥 더러워서 욕하는거야 걱정하지마 자 마지막으로 박새롬이를 구한 영웅 뭔 소리야 또 이거 오늘 응급실까지 잽싸게 이송했던 남자 참고로 여기서 응급실은요 직선거리로 200미터가 안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건 주차료가 9,500원이 많아서 근데 계산을 카드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박새롬이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더니 진료카드를 넣어가지고 0원으로 맞춰줬어요 아 진료카드가 있으면 0원이에요? 네 16만원 냈으니까 아이고 딴지라도에 공식 개저씨 그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먹먹 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셨나봐요 인정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저런 자세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네 네이처우다 저 주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국물 주문했습니다 곡물 역시 거의 없다가 대기업 사원답게 과감한 어떤 투자를 했다 어때요? 그리고 아 저 아직 안왔어요 주문만 해놨고 그리고 저 그거 샀어요 단백질바 아 단백질바 근데 난 이게 좀 쓰더라 써요? 뭘 시켰는데? 그 왜 그냥 단백질로만 되어있는 바가 그 안에 있더라고 여러개가 들어있는데 아 그래요? 그건 좀 쓰더라고 딴거 먹은거 아니에요? 아니야 견과류 몰려있는거 그거 안 드셨어요? 견과류 몰려있는것도 먹었고 쿠키도 먹어봤는데 쿠키가 제일 맛있더라고 쿠키 제일 맛있어 쿠키 맛있더라 근데 단백질 발을 뭐에 쓰게? 얼굴 더 키우게? 아니 난 주사기를 녹인 다음에 핫골이 핫골이 아직 좀 부족한가봐 밸런스 맛있라고 단백질 순수한 단백질바 있잖아요 그거를 냄비에다가 이렇게 녹여요 녹아요 그게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자기 좋은 술에다가 찍어놓는거에요 그럼 편집할거지 편집할거지? 편집 아 근데 이게 다 영어야 아 다 영어? 한글이 한 글자가 없더라고 저야 뭐 영어 원어민정도로 하니까 원주민 원주민 원주민정도 하니까 아메리칸 네거티브 가능한데 빠까드같은 애들은 이거 받아 이거 언제 처먹는건지 이거 뭐 입으로 먹는건지 코로 흡입하는건지 애널로 삽입하는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저는 알아요 너 가끔 보다 보면 얘 막 던져 좀 전에 아메리칸 네거티브라고 그랬어 지금 네이티브야 아메리칸 네이키든 아 나 아메리칸 네이티브씨 야! 나 반미주의자거든 나 반미주의자라 야 조심해야 돼 이 새끼 이거 그래도 빠까드는게 참 얍삼한게 살짝살짝 던져가지고 개저씨 소리는 안 듣는다는게 진짜 얍삼 그럴만한거 있으면 자 잘라요 저는 개조씨 아니구요 말조씨에요 넌 이씨 넌 쥐조씨 아 박수님이 알아들었나봐요 알아들었나봐요 알아들으면 안되는데요 애가 이 방송두고 긴가망 민가하신 애가 해골을 깨드니 갑자기 각설했나봐 세상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나봐요 아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아마 한글설명서 하나 첨부를 해서 네 이거 언제 먹으면 좋다 이런거 좀 정성스럽게 써주면 그럼 단가 더 올라가요 아 뭐 종이 한장 쓰는데 단가 얼마나 올라가요 이게 일종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쉬운 단어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아디다스잖아 이건 전국민이 다 하는거 아냐 요즘에 시켄타이어드가 유행인가봐요 뭐라고? 시켄타이어드 가죠 오늘 빠까드는 편집 많이 하겠다 그리고 대본 가자 빨리 대본 갑시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거에요 하하하하 자칭 공신보감 먹고 공부의 신이 되었다는 빠까는 예 한번 뭐 공신보감 한번 피해를 좀 하시죠 아 이게 제가 원래 아무 말이나 이런거에 드립을 쳐서 씨부리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런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제 언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제대로 된 정보를 그냥 언론이지 외롭잖아 혼자 혼자 언론 이제 가업벌이 우리끼리 까깔대고 남겨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2016년 병신년에 이 대운이 우리 방송에 들어옵니다 아 네 제가 우리 방송 탄생일이 3월 13일이에요 네 사주를 봤습니다 종로가가지고 네 근데 이 가업벌이 방송 이 새끼 네 도화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무려 3개나 있어요 어머 섹시하다는 겁니다 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이 기생 팔팔자에요 이야 제가 두개 있는데 저보다 더하네요 어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도화 중에도 가장 세다는 월짱 도화 아 담을 넘는다는 담을 넘는다는 말이죠 아 남자들이 담을 넘어 가업권을 듣기 위해 빤줄을 내린다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로 듣는데 네 우리 방송 이미 담을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방송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귀두로 듣는 겁니다 아 아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공신보감 과거에 역사상 최초로 7회 연속으로 7년 연속으로 뚫어조 프랑스에서 우승한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를 뚫는 건가요? 뚫어조 프랑스가 있었죠 아 프랑스를 횡단하는 거니까 맞네 네 본대로 해요 네 닐 암스트롱 얘기한 아니 닐 암스트롱이래 루이 암스트롱이죠 아 그렇죠 삐빠빠룰라의 주인공입니다 랜스 암스트롱 랜스 암스트롱이에요 이놈이 7년 연속으로 약 빨고 달성한 기록입니다 뭘 하려면 약을 빨아야 되는 거라 일단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랜스 암스트롱은 자전거에다 시멘트를 채운다 시멘트를 채우지 않으면 날아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거의 자기 분야의 군계 일하게 기량을 달성했던 선수예요 나같으면 그냥 날아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88년에 서울올림픽 때 100m 9.79 쳤다는 뱀 존슨이 있어요 존슨이 뱀만 해가지고 그런 놈인데 허리에 붙이고 다닌다는 새끼구나 뱀만 하면 허리에 들어와야지 이놈도 약 빨고 달성한 거예요 아무튼 광고 계약 체결 전에 알렉스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스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기 앞에 앉으신 분이 제 주머니에다가 뭐 찔러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인가? 뭐지? 잘 봐달라는 거야? 돈인 줄 알고 잠깐 좋았지 너 그런 짓도 보니까 공신보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연구원들끼리 신약 개발할 때 화학식이 안 떠오른다 아니면 이온 반응에 따른 총매의 엔트로피 증가와 연관성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그럴 때 딱 먹으면 문제가 풀려요 영어를 못해서 해외 논문 못 읽는다 그럴 때 딱 먹고 읽으면 에미네벨 에파트에서 영어가 술술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없네 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여작 파밍 되는 백선자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국품격하는 네이처다와 함께합니다 파이팅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주의 규칙입니다 슝 예 이주의 규칙이 거의 없답니다 저번 주도 역시 토요일 밤이 돼서야 방송이 올라갔어요 그나마 또 팟빵에는 또 한참이 올라갔고요 금요일 밤 아니에요? 금요일 밤 아니죠 토요일 새벽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 클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반응이 없는데 팟빵 분들이 왜 안 올라오냐 현기증 난다 누구 자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스러운 반응들 보여주셨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방송이 하루 늦게 올라온 건 그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종편 방송하면서 약간 설명이 부족했다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빡가는 뉴스 같은 데서 따다가 좀 앞뒤로 좀 붙였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하루가 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좀 짧게 한 20초 30초 편집에 붙이지 그냥 갖다 붙였어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냥 뭐 이제 빡가는 게 뭐 하나 할 일이 늘어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연역이 아직 부족하시다 알렉스를 먹어야 된다 아무튼 이제 우리 모두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한다고 고치는 놈도 아니고요 이제 클럽에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 출연 의사 밝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난꽁치님 이분은 저희가 핵노잼이라고 하시는데 핵노잼인 거 구경하러 오시나봐요 그리고 모피어스님 SLVY78님 테드 제리랑 스펀지밥 프라울러 세이지피쉬 세루미사랑 좋은 친구 고춘대 민경춘 아도니스78 아도니스님은 공방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이어폰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폰을 칭칭 감고 오시나요? 거기다가? 까라개? 네 종까라개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인종들은 힘들어요? 다 못 감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이 아도니스78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성분들 카톡 따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으니까 텔레그램 따시잖아요. 아이디를 알려달라 그러죠. 연락쳤다고 안심하시고 여성분들도 참가하신다고 좀 해주세요. 왜 나이트도 가면 여자는 맥주의 기본화는 공짜잖아요. 저희 여성분들한테 참가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게 아직 딴지랑 협의도 안 했는데 네 맘대로 무슨 뭐 제가 하면 돼요. 어떻게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 내신다고 미쳤냐? 아니 편집장이랑 그럼 니가 얘기해. 그건 또 싫으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아니 공개방송인데 여자라고는 세럼이 꼴랑 한 명 있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군대도 아니고 세럼은 남들하고 놔야죠. 진행이나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에서는 여전히 껄림의 외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꽁치님은 껄림 사진을 보고 이건 뭐 몽골인보다 더 순열이다. 그런데 몽골인들도 잘생긴 애들은 잘생겼으니까 껄림도 쫙 차려 입으면 못해도 조직의 중간보스 느낌은 날 듯이라고 하셨는데 그 벙커 칭찬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 거잖아. 그냥 보기엔 형편없는데 쫙 차려 입으면 중간보스 정도는 되겠다. 보스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고요. 족장도 아니에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구악이나 버벌 입었는데요. 느낌이 안 나요. 껄림 그날 이미 쫙 차려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딴지 총수님은 이 껄림이 도대체 무슨 깡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알려주셨고 윤진아버님은 각종 매치에 등장한 껄림 사진 찾아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보셨어요? 화폐사진에 만화까지 따다 붙여주셨는데 미드에 많이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티엔님은 벙커 깊숙이 사신 거 인증하시고 이번엔 전혀 이견 없이 악! 내 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은가도우미님이 껄림 사진 볼 때마다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바다 코끼리 사진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나 새벽에 이거 보고 존나 터져가지고 아니 나는 지 얼굴에 이렇게 웃는 거 보면 그래 괜찮아요. 내가 망하는 거 괜찮고 같이 망하면 더 좋잖아. 그 외에 저번 주 껄림의 안철수 성대모사 이게 또 장안의 화제입니다. 성대모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존나 웃겼다. 칭찬하는 말이 많은데요. 방구 소리에 이어서 껄림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된 게 아닌가. 드디어 포텐이 터지는가 싶더니만 껄림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자리를 비우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빈자리에 여백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여백보다는 오히려 더 방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요. 악! 차 있는 느낌 터지기 전에는 손질을 하세요? 목이 들었네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이 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껄림없으면 광고비를 우리가 조금씩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계속 할 거고 저희가 다음 주에 껄림없으면 어떻게 땜빵 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랑 섹스님은 성렬님의 새로운 페북 푸살하면서 박새롬이 사진을 불법 도용해 주셨는데 답글로 아가씨님이 이 아저씨 완전 스토커네 하시니까 움찔하셨는데 역시 개저씨답게 뻔뻔하게 대처하셨고요. 박새롬이 기분 나쁘진 않죠? 저 공개방송 때 문 앞에서 뿅망치 들고 서있으려고 어디 가길지 모르겠고 부인 안정했어요. 뿅망치고 안쪽에다가 커터칼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어차피 쓰지도 않을까 떼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웬만하면 SNS 사진은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시는 걸로 새롬이 초상권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이디 섹스라는 애가 고민 있다면서 월화의 공동관람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고쳐라 딴 정진공 안 나오는 거 있다 이렇게 찾아서 이걸 안 읽어주셔도 돼요. 네 올렸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더라고요. 게시판에 다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반말하려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섹스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고맙고 앞으로도 수고하기 바래. 어색해요. 그러니까 맨날 존댓말 하려다가 체크스윙님이 팟캐스트 제목 변경 요청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박새롬이가 저번주 얘기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느끼라고 느끼세요. 본인이 싫다는데 굳이 이렇게 떠먹어 주실 필요 없어요. 새롬이도 나중에 이름 받고 새 삶을 살아야죠. 사진까지 막아버리면 빼박이잖아요. 왜 젊은 처자 앞길을 못 막아서 안달입니까? 내버려 둡시다. 이번 주 이어폰은 네이처 오다 구매해 주신 새롬이 사랑 님하고요. 그리고 그냥류 님이 이거 칼로리바 구매해 주셨죠? 아 훌륭하시죠. 저도 이어폰 주세요 했는데 껄림이 그 밑에 싫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타샤 1 나타샤 1에게 쪽지 보내주시고요. 좌33-533-77-77이라는 분이 꼭 이어폰으로 새롬이의 성음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광고하는 제품을 안 사셨어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광고하는 제품 사신 분들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에 남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님도 구매인증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딴지 뮤직에 의해서 음악을 사셨더라고요. 이런다고 이게 사실 딴지 뮤직이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놈 귀만 지켜지게 이거는 제가 볼 때나 가뭄 걸린 농포에다가 침 한 번 맺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줌 한 번 싸는 거랑 비슷해요. 오줌 한 번 놉니다. 이미 지금 식물인간 상태인데 호흡기 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깔짝깔짝 구매하시면 미련 남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 병신년을 맞아서 딴지 뮤직을 살리기 운동을 저랑 너클블러크가 크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까지 안 되면 그냥 젖는 거지? 아까는 그 가뭄 동토에다가 침 뱉는 건데 이제 둘이 힘을 낮추면 오줌까지 쌓을 수 있다. 칼칼칼. 어쨌든 감사합니다. 원숭이 데려다 놓고 계속 사람 달라고 비는 거야. 그렇죠. 딴지 뮤직이. 고마한테 계속 마늘 맺기는 거죠. 그렇죠. 자꾸 희망 주지 마세요.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됩니다. 21세기에. 네. 그럼요. 이외에도 팟빵에 글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가옥걸 순위가 한 30위권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많이 줄어드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염치 없지만 광고 상품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 알렉스 구매하시면 만 원어치 사은품 그리고 3만 원짜리 이어폰 따라갑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그럼요. 이익이네요. 진짜 가옥걸이 순위 한 10위를 달면은 하지 말자. 내가 폴댄스 주겠다. 공방에서 진짜. 정말? 10위를 하면 박새롬이가 폴댄스를 추겠대요. 폴댄스. 그럼 그 폴은 무슨 죄야. 아니지. 새롬이를 견디고 나면 그다음부터 걔는 공인인증받은 거야. KS마크. 이 건물 오래됐어. 괜찮아. 새 건물에서 할 거잖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빡가능은 통장에 5만 원 비었다고 와이프한테 처음 왔던데 그 정도 아니라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알렉스 네이처 오다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개방송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훈씨는 2016년 신년 기저회견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좀만한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저 김정은이 배불뚝이 새끼의 핵지랄 덕분에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는 저 빨갱이들을 잡아들일 법정 정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같은 말랑말랑한 법으로는 안 돼요. 아이슬 같은 국제 테러법도 우리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법입니다. 테러법은 테러법 꼭 통과시켜주세요. 빨갱이 주리를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의료 윈영화 시윤 해고 비정규직 연장 이런 거 통과 안되면 대한민국 좋댑니다. 경고합니다. 저의 희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이상으로 카카 2016년 신년 연설을 마치고 기자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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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정박아가 하나 있는거 같은데요. 정박아 기자단이 하나 있네요. 일단 스브스에 씹가는 기자 질문해 주시죠. 카카 나도 노래만 기계로 노래해 볼래요. 조만한 국민여러분 너 이거 지금 2016년 잠깐만 잠깐만 너 지금 이게 맹구니? 다시 야 너 이게 맹구야 맹구 본 적은 있냐 너? 오늘 맹구로 오늘 유튜브 가서 봤어요 입을 이렇게 하던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늘 오리지널 멤버 한번 보여줘요 눈이 와요 그래 이거지 하늘에서 눈을 내라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너 무슨 말인지 일단 못 알아 듣겠어 맹구 우습게 보면 안 돼 맹구 싶지 않아 그건 연극 오래 하신 분이야 나도 노래방 기계로 노래 해볼래요 존많은 국민여러분 2016년 새해입니다 새벽드부터 저 김전희 뭐하는 거야 근데 야 이 새끼 데리고 나가 야 야 경호실장 자진처리 야 빨리 다시 가 나도 해볼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각한 저걸 또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제가 대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재산 나눠줄 애도 없고 비리를 저지릴 저지를 남편도 없습니다 전 국가와 결혼한 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저런 새끼 저거 아무리 연계라도 그렇지 사실 제가 괜찮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선대 수령들이 제가 좋아하는 신하들을 가지고 있는 점은 끌립니다 아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질문도 다 기억을 하지 근데 전 뭐 신하도 솔방울 수류탕 이런 것보다는 호동왕자랑 낭랑공주 이런 신하가 좋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신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면 저 말을 알아주셨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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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선생님 잠시만 쟤 아직도 안 나갔어? 사주처리 앤병신의 조용히 해주세요 배알없다 기자님 모조리 병신 코퍼레이션 앤병신의 배알없다 기자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에 주신 가깝게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대우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한테 막 곤란한 질문도 막 던지고 이런단 말이죠 뭐 클린턴이 비서하고 오랄 섹스하다가 걸렸을 때는 아니 그냥 섹스와 오랄 섹스의 차이점은 뭐냐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어떤 면에서 부적절했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도 막 하고요 부시한테는 야 너는 대량사실상 무기도 없는데 이라크는 왜 침공한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해서 막 대통령이 땀을 뻘뻘 흘리는 막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이 우리나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저희 기자들이 막 존나 곤란한 질문도 막 던졌습니다 눈치 안 보고 막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던져도 뒤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엔비각하 이후로 이런 민감한 질문 몇 번 던졌다가 그 기자 잘렸습니다 뭐 예쁜 질문 듣기 좋은 질문하고 기사 잘 써주면서 똥꼽 빨아주면 기자가 발언권 많이 얻고 진급하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각하 정권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10개단이나 더 하락을 해서 지금 68입니다 고객님 각하 아니 그렇다면 짜고 치이기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하는 기자들한테는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보상을 기획하고 계신 건지 엔비각하들은 저희 기자들 모았고 단체로 해외연수 시켜주고 막 관광도 시켜주고 이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희 어떻게 뭐 라스베가스 가서 시바스리아를 마시고 뭐 흑마도 타고 백마도 타고 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가능한가요 각하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야 가고 싶죠 당연히 제가 질문하고 싶네요 지금 미국이 우리처럼 분당국 갑니까 아니죠 분당되어 있죠 개나바랑 분당되어 있어요 닥치세요 아니면 일본처럼 경제 강국입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면 유럽처럼 경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검어시냐 화살을 집중해서 쏘면 가오리가 오리가 되어서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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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떼쓰는 거에 대응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 라스베가스 못 갑니까 니들이 다 티나게 저요저요 하니까 맨날 짜고 치는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새끼들아 연기 연습부터 하라고 니들은 기자가 아니야 연기 잘하고 아 아 네 각하의 따끔한 호통 주상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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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저입니다 아 예 존슨일보의 비하그라 가는 기자님 네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떡질일보의 바까넌 기자입니다 야 존슨일보의 비하 기자 왜 시킨대로 안하는 겁니까 지목한 분이 안하고 다른 거잖아요 몸이 뜨거워서 제가 제천리 착각했네요 각각 안보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작년 초에 덴마크에서 아이스 테러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인도네시아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테러로 우파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테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아 북한이 수소가스 폭탄 잘 만들어서 각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군도 사이렌 고마가스 공격해서 각하 지지율 보양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아이스 테러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스 간첩 조작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새로운 영역이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대테러 방지법이 없는 거 아시죠 그나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국정원이 카카오톡도 감시하고 불법 사찰도 하고 투표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고 각종 언론의 댓글들도 잘 단돌이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안정도 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최근 북한이 300억 원이나 든 우리의 대북 확성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거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 확성기는 대북용이 아니에요 곧 다가올 우리 총선 대선 때 새누리당 홍보 앰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새마을운동이고 창조경제고 아나바다운동이고 그런 겁니다 기자분은 한국말 모르세요? 저 기자는 한국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 모르는 게 아니라 뇌가 모자란 것 같아요 정신이 모자란 것 같고요 어쨌든 각하의 테러계획에 대한 이상한 답변 전혀 상관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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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중학문일보에 된또없다 기자 학문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학문이죠 중학문이죠 중학으로 잘 써야 됩니다 중학문일보에 된또없다 기자입니다 각하께서 약속해놓고 쌩까신 동학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암악하고 있는 종북인사들 뒤집어 씌우기 끝났고요 억지로 뒤집어 씌운 건데 어쨌든 간에 각하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철석같이 믿는 42% 멍청이들 있으니까 걱정 없으시죠 북한 핵폭탄 수소폭탄 왜 몰랐냐 이거는 미국도 몰랐으니까 우리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경제 다 말아먹은 건 국회에서 노동개혁법만 통과 안 해줘서 그런 거다 단돌이 치웠으니까 끝났고요 각하 이제 거의 다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만 완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인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까 각하? 아니 저 새끼가 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오프 더 레코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온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라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각하 진짜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어... 당연히 이 자리가 그러라고 마련된 자리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솔직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각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사에서 입으신 옷이 빨간색인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혹시 새해에 온 국민들에게 무언가 평안을 빌어진다는 의미로 입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누리당의 당색을 나타내신 겁니까? 이 빨간색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평신년이죠 평신년이에요 제가 이 평신년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평신년 해석해보면 붉은 원숭이 해라 이겁니다 저한테 자꾸 닭딱 그러는데 암딱 암딱 저 사실 닭 아닙니다 원숭이에요 붉은 원숭이의 해 평신년의 드레스 코드라 붉은색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몇몇 기자들이 검은색 옷 입고 갈 때 흰옷 입고 파란색 옷 입고 갈 때 빨간색 입는다고 하도 뭐라 해서 제가 오늘은 이 평신년의 땅 없는 평신년과 딱 들어맞는 옷을 입고 왔어요 붉은 원숭이의 해 평신년 제 옷의 드레스 코드가 딱 변신이 평신년인 겁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세요 역시 평신년에 걸맞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각하의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짜여진 각본에 최선을 다해주신 연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꼭두각시 노릇 부탁하겠습니다 파이팅 2주에 가능입니다 성매매 의심 6만명의 명단을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성매매 의심은 뭐야 아직은 판단을 하기 곤란하다 그런거죠 엑셀 파일인데요 이 정보는 라이언 앤 폭스라는 여론 기획 전문회사에서 나온거에요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라이언 앤 폭스 라이언 앤 폭스라고 있어요 사자와 여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론 기획이 뭔가 여론 기획을 쳐봤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요 비슷한 회사도 안나오고 이런 시장이 없는거 같아요 비슷한 회사 그거 있잖아 늑대와 여우 컴퓨터인가 아 그건 있네요 그래서 여론이 들어간거는 여론조사 회사밖에 안나오고요 기획이 들어간건 마케팅이나 광고회사에요 얘네는 여론과 기획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론을 기획한다는건 국정원뿐이 없는데 무슨 국가기관도 아니고 근데 웃긴건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지금 트래픽이 엄청 많아서 그런지 들어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게 네이버에 있는 자료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주요 업무에 이런게 써있어요 비재무부문실사 협상대행 리크루팅 시장성조사 보안자문위평가 취재지원 학교안전도평가 교육지원 이주지원 증거수집 도피자추적 도피자산추적 수사지원 사이버지원 부동산실사 문서감정 사회적 논란 검증 심층인터뷰 등 모두 18가지 분야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회사예요 라인이 맞아요 18가지래요 결론적으로 사립탐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조만간 사립탐정이 법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에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회사가 이태원 사인사건 용의자 존 패터슨의 미국 내 정과를 조회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주 눈물겨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애슐리 메이슨이 해킹당해서 고객명량에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분석했던 회사가 또 이 회사이기도 했어요 분석이나 해봤자 그냥 엑셀을 쫙 까본 다음에 한국 도메인한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전부인데 근데 그거를 갖고 온 게 대단한 거지 아니 인터넷 가면 구할 수 있죠 그거 그냥 까발린 거라고 까발린 거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미국 쪽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그런 모토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독 관심이 많다 물론 이런 걸로 어떤 회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최초로 돈 주고 한 광고 이 회사가 등장하게 된 게 2015년 8월 30일에 구글도 손든 미국 정보 찾아들여요 라이언 앤 폭스라는 게 이게 돈 주고 한 광고입니다 어디다 한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 많이 있죠 뉴스1에 들어가는 이거는 돈 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에요 보도자료 비슷한 걸로 해서 아무튼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스타트업 기업이 라이언 폭스가 6만 명의 성매매 명단을 경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실제로 이 워딩이 어떻게 되냐 알려드릴게요 초이스 못 봄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차 한 잔 하고 어쩌고저쩌고 11시 45분 은색 벤츠 삼성동에서 출발 신노년 1번 7시 30분 초이스 못 봄 담의 보좌함 이 새끼 눈이 굉장히 높은 새끼야 검정 벤츠 기대의 만남 김반 80 디테일한 고객의 취향 행동거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려 6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한 업체 한 어떤 조건 만남을 운영하는 업체의 것일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업체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이거 내가 봤을때도 여러 업체가 연합한거 같은데 리카페 운영해본 업다님의 제보에 의하면 지금 얘기 들으셨죠 실제로 이 성매매 업체들은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업다님이 요즘 리카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카페 운영을 했는데 빡가능이 A급 고객이었어요 안 갚은 회상이 한 500만원 될거야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표지형님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 많다 네가 시작해놓고서 뭐야 저는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겁니다 이런 것도 짓건만 편집하라고요 길새키죠 아무튼 이 업체들 이런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데들은 어쨌든 너희 둘은 그럼 리카페 사장님과 고객으로 만났다는거에요 팩트는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아니 모르겠고요 뭐 중어번으로 하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부적 결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진상도 막아야 되구요 단속되면 서로 알려줘야 돼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필수적인 그런거에요 그래서 6만 명이 모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리카페가 뭐야 전 모르죠 저는 나도 모르겠어요 뭐에요 그게 그러니까 니가 썼잖아 리카페랑 아니 그냥 몰라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뭐야 모르는데요 아는척할라 썼어요 키스방 비슷한거야? 아니요 형 키스방은 아 이거 또 내가 아는척하면 나만 안다고 뭐라 할거 아니야 나도 몰라요 리카페가 뭐냐면요 리카페 그냥 빨아주는거에요 아 그래요? 슈파춧술로 갖고갑니다 제가 그렇죠 갖고가서 먹이고 싶은걸 갖고가요 내 슈파춧술 주는거에요? 아니 내가 슈파춧술 갖고 가요 그 여자한테 먹으라고 시켜요 그 여자가 빨아먹잖아요 그걸 보고 즐기는거에요 아 아 뭔지 알게 슈파춧술 아니고 속에 풍선껌 들어있는 사탕이 있잖아 그것도 괜찮구요 먹다보고 퍽 퍼진다고 그게 팥바를 들고 가도 되구요 어 그렇지 슈파춧술 들고 가도 되구요 아 뱀을 들고 가도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꼴림은 꽈리고추를 들고 가셨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어양식장에 빵주도시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저는요 저는 천하당더라 소세지 들고 갔었어요 내가 수많은 유흥의 업체명 종류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껄림이 일산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면 곤란해지니까요 껄림이 전화방을 마지막으로 유흥을 다 끊고 나서 생긴 업체야 그래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 단 독립적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작년에 어떤게 있었냐면 조건 만남을 한 남자들의 명단을 삽니다 거액을 주고 사요 여기에도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어요 차량 번호 시기 이 사람 핸드폰 번호 장소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갖다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의 조건만 남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진을 보내줄 테니 확인해서 뭐 어떻게 해라 실제로 이걸 사진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여기에 해킹투를 깔아놔요 그거 나는 만약 했으면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찍혀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 얼굴 제대로 찍혀있다 확인해봐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폰들은 해킹이 돼요 해킹투를 심었으니까 바로 그걸 심어놨으니까 그러면 심어진 순간에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던 모든 정보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거 사진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네 네 전화번호 있는 이 번호 저장되어 있는 거 없다 너한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협박을 합니다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36명한테 이 새끼들이 2억 9천만 원을 뺏었습니다 야 이 새끼도 본전 뽑았겠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6만명 명단에는 이 BMW와 벤츠 고급 승용차 소유주가 1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약간 이상해지는데 이 명단에 저한테 있었을 경우에 저는 한 1년 동안 100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협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새끼야 없다가 달변으로 협박팀을 맡고 저는 해킹팀을 맡고 이 껄림이 실제로 맞나 협박할 때 손도깨를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연변 사투를 쓰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새로민의 회계를 담당했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 이 명단을 이 업체와 6만명 명단을 구했는데 혹시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닐까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결론 가오 껄템이면 100억 가능하였다 못 찾았다 이 말씀입니다 뭐래 이 새끼야 뭘로 만드는 거야 이 새끼야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컨셉이에요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무리였으면 좀 땡겨서 껄림 노잣돈이라도 비극하게 챙겨드렸을 텐데 안타깝네 껄림 미국 가기 전에 껄림 미국 가기 전에 깜빡 한번 가시고 돈 세탁하러 이상한 버지 날리인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2주의 불가능입니다 슝 흔히들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하잖아요 SNS가 시간 낭비 서비스에 줄임말이라는 말도 있고 특히 가업거래소는 이건 섹스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연결해주시나요 독일 축구의 명장 퍼거슨이 그랬어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사실 페이스북도 만만치 않아요 잘 쓰시는 분도 물론 많죠 근데 요즘에 허건날 음식 사진 셀카 올리고 좋아요 그걸 하는 거짓 새끼들도 많아요 형 같은 사람들 말고 그런 애들 있어 남자친구 컨셉으로 가는 괜히 여자들한테 멋있어 보이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꼭 다른 사람을 만나야 바람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가 기분 나쁘면 그건 바람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애들 난 페이스북 안 해요 음악은 신이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그런 애들도 많고 허가능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새끼가 괜히 싸이월드 제 싸이월드 중에 되게 유명했을 거야 네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 중에 SNS에 더 좋던 애들 많죠 근데 이 SNS에 순기능이 찾았습니다 2015년 11월 14일에 어떤 남자가 강남 농연역 앞에 걸어가다가 편의점 앞에 남자 두 명한테 여기 찜질방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다가 갑자기 존나 맞습니다 묻지마 폭행이었던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 존나 쳐맞고 코표 부러지고 한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다쳤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50일이 지나도록 경찰한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편의점 앞이라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거든요 그러게요 목격자도 있었어요 아니 웃긴 게 피해점에 앉아있다면 거기서 물건을 산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CCTV를 확인할 수가 있고 키가 나오고 동선에 나오고 카드를 샀다면 카드 번호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일 후에 문자를 딱 받아요 피의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수사를 종료합니다 의지가 없던 거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목격자 있고 녹화되는 CCTV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의 여동생이 SNS로 이 사연을 퍼뜨리고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36만 건 넘어가니까 상황이 존나 달라집니다 갑자기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을 해요 강력부 형사들이 사건에 배정이 되고 이걸로 경찰들 욕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게 경찰들도 맨날 이놈 부족해요 사건은 너무 많고 배정된 사건도 너무 많고요 이놈 부족하고 경찰이라면 당연히 사명감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맨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파출소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부터라도 야근하라고 하면 족같은데 결국 이것도 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경찰 시스템 특히나 군대랑 이대 문제 아닌 게 없는데 일단 진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애가 경찰이 돼야 되는데 경찰 시험 문제 어때요? 여호자라는 새끼들부터 경찰이 돼요 경찰 되고 나면 업무량 배분이 합리적으로 안 되니까 실적이 될 만한 사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인력 부족한데 어찌어찌 지금 있는 사람들 야근시키고 빡세게 굴리면 또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덧법을 생각도 안 하고 사건을 잘 해결하는 놈이 진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대 출신 또 잘 비비는 놈들 줄 타서 진급하고 윗선에는 또 이런 놈들만 모아놓으니까 조직은 썼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공공서비스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개고생하는 경찰분들 많습니다 근데 꼭 이런 일이 터져서 다 같이 욕을 먹어요 자 2주의 불가능입니다 진짜 다 갈아낼 각오로 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 악순환, 깨기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우리가 갑을 하게 할 때만이 유일하게 약간 제정신인 것 같아 넌 아니고 넌 아니야 새끼야 그럼 내가 맨정신에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들 정말 많아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되면 경찰에 그때 수사를 들어갑니다 조일파 사건도 그래서 들어갔죠 냉물 처먹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그 안흥진빵 사건인가 뺑소니 사건 그때도 이 언론의 궁금한 이야기를 와이에서 다루니까 그때 수사가 들어갑니다 2주의 아리손입니다 오늘 1월 18일자 청와대 자료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신규 순환 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값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총수는 김어준 총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재벌 총수를 말하는 거죠 청와대가 오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에요?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새끼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근거 쪼다들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뭔지 보면 일단 우선 신규 순환 출자 및 총수 일가 일값 몰아주기가 줄었다 진짜 준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롯데가 작년에 형제의 난 때문에 한 9,600개 되는 순환 출자를 67개로 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죠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재벌 지들끼리 쌈질하느라고 롯데 쪽 순환 출자가 구하게 준 거예요 이거 존나 웃겨요 롯데가 형제의 난 이거 존나 재밌어요 이거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겠는데 정부가 한 게 없어요 이거 진짜 오비락이잖아 그냥 까마귀 날았는데 배 떨어진 거잖아 그리고 각하 매번 하던 말이 뭡니까 재벌 규제 완화예요 이거 한 번도 재벌에게 규제를 해서 순환 출자 구조 질환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하지도 않은 일 떠넘기게 하면서 맨날 국회 탓하고 종국 탓하고 좌익 탓하는 거 이제 그만할 수 없지 않을까 그만하면 안 되나 말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막 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진짜 웃음과 헛웃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우리나 웃긴 새끼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럴 듯함을 갖고 웃기죠 그래서 웃긴 거고요 그래서 웃긴 거고요 논리적으로 안결성이 있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럴 줄도 모르니까 그럼요 근데 얘네는 헛웃음이야 그냥 예소리거든요 그럴리가 없는 소리거든요 미국 사시나 봐요 미국 사시나 봐요 그래요 헛웃음강 자 어딨습니까 하나씨 이거 좀 웃겼다 야 우리 영진공의 헐랭이님이라고 있어 진짜 아재개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청와대 니들 진짜 머리에 뭐가 자는지 아리송하다 순두부 순두부 버터 아릴까요 죄송합니다 마가린인가 자 오늘의 개새끼입니다 슝 네 코르셋 코르셋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와인 뚜껑 막는 거 에이 탐폰이죠 그거는 아니 왜 그러자 미용을 위해서 코르셋에서 코르크에서 탐폰으로 이어지는 너의 뇌구조 있잖아 이 새끼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아 탐폰이라고 미친놈이네 진짜 너 이 새끼들아 와인 먹고 나서 남으면 탐폰을 잘 막아지겠다 그거 진짜 틈새 없이 자 코르셋은 미용을 위해서 허리를 강제로 조이는 도구죠 네 그렇죠 이거 차가지고 끈 확 당겨가지고 쫙 조이면은 허리에서 골반으로 내려오는 곡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게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해요 보면은 보통 검정색이고 레이스가 달려있고 또 끈이 막 있어가지고 가터벨트 느낌이구나 네 기속결갑인가 보다 기속결갑인가 보다 기속결갑이요 기갑결속 자꾸 말순서 바꾸지마 주도가 전개되는 거랑 컨텐츠로 웃기라고 이것들아 아니 뭐 여튼 보는 사람에게 그런 심리적 흥분을 줄 수는 있어요 단 보는 사람에게만요 근데 이게요 코르셋을 했는데 꽉 조였잖아 막 남은 살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그닥 이렇게 흥분되지 않아요 아 보신 적 있나 봐요 그런가 봐 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혹시 자기가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삐져나온 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징그러 아 어쨌든 남자분들 꽉 조이는 바지 입었을 때 그 답답함 아실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해 위장이랑 배가 조금만 차올라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바지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처럼 제가 군대 제때 하고 나서 다리인데 찢어지기 전까지 제가 청바지가 허리가 29였어요 지금은 40이죠 40이라 아니에요 40이 근데 이게 다리 인대가 찢어지고 나서 한 6개월 목발 생활을 하다가 다리 깁스를 푸니까 편한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 근데 아니 청바지를 입는데 그 전까지는 깁스가 있으니까 청바지 같은 걸 못 입다가 와 이거 안 잠기는데 가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참겠더라 그래서 꾹 입고 갔어 학교를 지하철 두 정거장은 못하고 트렌드 세터가 스키니진 스키니가 아니라 조끼리진이었죠 우리 전문적으로 조끼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좌측으로 끼나요 우측으로 끼나요 아 저 좌 좌깃이진이에요 아 좌깃이진이에요 아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로 오른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냐아냐 좌측 좌측이구나 왼손이구나 손모양을 하지 맙시다 왜 말은 하고 새끼야 여튼 코르셋은 흉갑부 전체를 조이니까 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근데 이 얘기하다가 새롬이가 이제 우리한테 새롬이 여자 아니다 얘기하는데 전혀 부담 없어 그러네 진짜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게 너무 조여가지고 장기를 변형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일이 담아서 옛날에 우리 전종같은 것 같이 그렇죠 무리하게 허리를 조이고 내부 장기 압박하니까 이게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폐에 찔려서 그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개미어리신 분들 있잖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코르셋을 막 조이면 갈비뼈가 살짝 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굳는 거야 없다님 몸만 조였나요? 어쨌든 그래 시발 이제 머리에 또 코르셋을 할 거다 이 새끼야 주둥이 확 탄폰을 꽂아버릴까보다 없다는 머리에 코르셋을 한 게 아니라 어깨에 코르셋을 했죠 어쨌든 저렇게 웃고 재채기를 한 것만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새롬이가 진짜 진지하게 읽고 있는데 우리 시발 미안해 새롬아 심지어 옛날에는 현재 공중화장실이나 수유방 이런 것처럼 여자들만 갈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요 수유방이란 게 있어요? 네 수유리에 가면 있어요 그거 얼마예요? 겁다님 네 여기 나와 진짜 나 너 야 너 너 야 너 좀 고마워해 왜 이러는 오늘 녹음시간이 남자한테 썰 푸른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빵가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 새끼야 너 너 예전에 너 너 모유맛 몇 개 기억했지 너 어? 어? 너 두 명의 모유맛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컨셉이에요 엄마까지 세 명 근데 거기에 수유방까지 너 이 새끼야 넌 잡혀가는 거야 이 새끼야 너 경찰에 신고해야 돼 어쨌든 그 수유방 같은 것처럼 그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게 왜 있었냐 코르셋이 너무 조여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쓰러지는 여성이 많았대요 아이고매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코르셋을 잠시 풀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이 있을 정도로 이 코르셋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몇 달 전에 여자들이 단명하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네 근데 몇 달 전에 저는 한 광고를 봤어요 교복 광고였는데요 광고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날씨나무로 한판 붙자 스커트로 깎아라 재킷으로 조여라 코르셋 재킷 이 문구와 함께 중년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딱 바라보는 사진이 함께 놓여있더라고요 중년 남성은 계좌씨겠군요 문제가 있는데요 박진영이었습니다 박진영 이왕 그게 어울리네요 어울리네 진짜 왜 왜 학생들에게 마른 몸매가 되어야 하고 코르셋을 입으라고까지 광고를 합니까 학생 때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잖아요 광고 그대로 습득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무모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지 2014년에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라 중고생 살빼기 시도 비율이 여학생 45.1% 그러니까 여학생의 반 정도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서 의사 처방 없이 살빼는 약을 먹거나 설사약 이노제프 설사약 식사 후 구토 단식 등에 이런 부적절한 방법을 쓴 비율이 여자 18.8% 그리고 또 여자의 여학생의 85%가 저체중에 해당하는 키와 몸무게를 이상적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웨티비에 보면 가끔씩 연애가 준 게 이런데 아이유 식단 여자 아이돌 다이어트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고구마 두 개 우유 한 잔 이렇게 버티는 거 근데 이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왜요? 뻥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먹고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살필 때 이렇게 버티는 경우 있죠 단식하거나 그건 이제 활동이 들어가기 전에 비시즌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일단 아무리 여자 가수라고 해도 활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먹고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건 극단적인 식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의 사고는 어떻게 가냐면요 야 아이유 난 여자 아이들도 저렇게 먹는데 나 반성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가요 우리 와이프는 왜 반성을 안 할까 이게 잘못이야 미디어에서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몸이라는 코르셋에 왜 제 자신을 저는 충분히 아름답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뻥치지 마시고요 아 충분하네요 저번에 술 먹고 나한테 한 얘기 기억해 형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 아름다운 몸이라는 코르셋에 왜 제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제 주변의 여성들 중에서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은 있지 않을까? 다 코르셋도 하나요? 코르셋이 아니구만 코르셋 코르셋은 뭐야? 그렇다고 그들이 뚱뚱하냐고요? 아니요 통통하지조차 않아요 요새 길거리 보면 다 날씨네요 아니 왜 의학적으로도 문제없고 물리적으로 불편함도 없는데 왜 우리는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저 솔선숭밥했어요 저 벗겠어요 당장 여기서 코르셋 벗겠어요 대본대로 해주세요 대본대로 해주세요 네 이상 끝입니다 일단 머리에 반창고부터 좀 벗으시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대본대로도 좀 해주시고 아 근데 정말 이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다가 거시증 오는 경우도 많고 일단 거시증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한 1, 20년은 깎인다고 봐야 돼요 진짜 위험한 거니까 다이어트 같은 것도 적당히 건강 지키는 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본 내용은 세월호 대책에 너무 무관심한 정부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 소설이다 여러분들은 현실과 착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보통 미드 같은 거 보면 본 내용은 100% 허구고 만약에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우연입니다 세월호 임시대책위원회 지금 카카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발기해 주십시오 네? 벌떡? 저는 안 되는데 비약하러다 서 쳐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준비성이 없어요 각하를 보니 수그러지시네요 당연해집니다 각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씨발 김어준이 이 개새끼 아니 여기 위원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저 털보 원숭이 새끼가 세월호 황적도 다 맞춰서 지금 병풍도에서 앵카 내리고 고위 침몰한 거 다 걸리게 생겼잖아요 빈틈없이 확실하게 했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이게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진도까지 왔다 갔다 제가 헬리콥터만 몇 시간을 탄 줄 아세요? 아 불편한 걸 걸요 지구 최대의 재난구조 진두 지휘하는 대통령으로서 지지도 80%는 찍을 거라고 큰소리 치던 국정원장 너 이 새끼 너부터 대책 좀 내놔봐 예 국정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 처음 몇 달은 예정과 쪽과 좀 다르게 사태가 쪽과 다르게 흘러가서 증거가 좀 새 나갔습니다 조작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요청한 해경예찰을 신속히 승인해 주셔서 편하게 자료 삭제하고 입맞추는데 시간을 버게 되어서 각하에게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라도 돼서 다행이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각하에게 안 좋게 흘러가셔서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당연하시지요 제가 조치는 다 취해놨습니다 조까 무슨 조치 털보 새끼 감방에 넣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각하 그건 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아가지고요 물론 아무리 털보가 씨부리고 다녀도 우리 우수한 심리전단 요원들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대남정보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저번에 문제됐던 이 댓글 조작이요 이 각하가 이것 때문에 마빡의 각하라는 이름 달고 몇 달간은 불안과 초조의 요실금을 겪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청와대 공적자금으로 기저귀를 얼마 사는지 알아? 이 양반아? 금료강 샀지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필라테스? 답변이! 아 그럼 3급으로 저희가 채용해놨습니다 발약금 조용해 이 의원들아 지금이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 새끼야 다 대결운동하고 있어요 대결운동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이 과거의 심리전단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논리 없이 그냥 종북좌 빨 꺼져 이런 류의 파편적이고 적대적인 메시지로 심리전을 행했습니다 그랬죠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서 무차별적인 댓글 공작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공작원의 아이디인지 특정이 가능했어요 다 걸렸어요 이제는 이런 구시대적인 전략을 답화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예 직접 수십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요원들이 실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아이디에 부여된 퍼스널리티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서 단어와 문체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 나이, 취향, 관심사 주로 글을 쓰는 테마도 미리 정해서 그 틀에 활동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네티즌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조작이 필요한 정치적인 게시물이 나타났다 그때 이때 불알을 딸랑딸랑거리면서 즉시 투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 앞에서 불알이라뇨? 고한 이 양바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단어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합리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이 논리성을 갖추고 전체적인 여론을 선도해 갑니다 그 외에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자기 얼굴 까고 이런 애들 많더만요 네 저희는 얼굴은 안 까도 데이터는 많이 써놓습니다 무엇보다 이 게시글에서 초장의 조작이 가장 중요한데 이 댓글이 달리는 처음 시점 이때 투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 명을 빙자에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 수컹수컹 작업을 합니다 요즘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세월호 실시간 검색어 떴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인터넷 언론군 집단을 총징집해서 세월호 검색어가 파파이스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작전명 데이터 스모그 코드명 세월호 보상의 밤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개 깔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심리전이 펼치고 있는 실제 전투지요 이때는 실제와 다른 사이비 과학을 동원해서 비판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남들이 쉽게 확인 못할 전문 용어와 그럴듯한 논리성을 짜집게 해서 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원들이 링크를 달고 퍼뜨려요 아주 조직적이에요 세월호에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 게시물에 의심을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논쟁이 되고 있으며 들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판단을 보류하게 만드는 거죠 이 파파이스의 내용들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다들 바빠서 이 긴 반박 자료는 찾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명들이 매수해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 새끼는 공천 하나 주면 됩니다 이 탄약을 장전한 무기고가 생기면 다른 요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겁니다 아래 링크 가서 보세요 김원주 총수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엄호사격을 해주는 겁니다 과거의 전략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론의 장에서 참여를 포기하고 떨어서 나가게 하는 원천 봉쇄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좀 부드럽고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화통치 조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예전에 독립운동 3.1운동 하고 나서 일본이 할 때 그때 이미 배워가지고 따라 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이 배울 때 배워야지 제가 요즘에 역사공부를 해요 왜 인지하나 그걸 위한 거야 역사공부를 국정교과서로 해요 그래요 하다 보니까 아 일본이 자환국에 뿌리내는 게 좋은 게 많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레트로구나 레트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누가 알바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십자군 알바단의 업그레이드판 불특정 알바단 바로 불할달의 탄생인 겁니다 또 일부 이 심리전단 직원들은 과거 십자군 알바단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정원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분들이 십상시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명해서 십불할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각하 이 십불할단은 어떻습니까 십불할단 각하가 좋아하는 십상시와 불할의 합성어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거 봐요 국정원장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애시당초 국정원에서 말이지 쓸데없이 배 같은 거 소유해가지고 수익사업하다가 이렇게 좆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고 할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건 지금 대책이라고 갖고 왔어요 그러길래 애시당초 총리님이 내정되고 나서 이 사건으로 시비건우놈놈들 싹 잡아 조졌으면 이렇게 까말릴 일 없잖아요 내가 다 조졌어 이 양반아 나라 책임이다 뭐다며 떠드는 이 기머들이 털부 같은 놈 미리미리 잡아 족졌어야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똥은 네가 싸놓고 내가 제대로 못 닦았다고 나한테 성질 내는 거야 애시당초 똥을 안 쌌으면 되는 거 아냐 똥은 다 같이 쌌 거 아니에요 너 혼자 쌌 거지 새끼야 이거만 탁해가지고 국정원 택배사 걸 무마시키고 돈도 존나 벌 수 있다고 밀어붙인 게 너잖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왜 내 책임이야 시발로만 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좆된 게 왜 네 책임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헌차올로 피는 겁니까 이거 스키니진의 조끼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불을 핥히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싸움질인가요 미치셨어요? 황고한 총리 얼른 대책이나 만들수면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총리 황고한입니다 거꾸로 해도 황고한이고요 거꾸로 해도 황고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조각하 때부터 공안검사 우리 각하바라기 일본바라기 황고한이가 이번에도 기가 막힌 대책을 갖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수습하겠습니다 정치학이 기본이에요 어차피 짓는 애들은 각하가 족같이 해도 짓고 잘해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우리 평 52%만 꽉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8%가 아무리 지랄 발강을 하고 분신자살을 하고 개지랄을 떨어도 다수결로 우리는 다 무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한번 재탕해주면 되는 겁니다 카카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거 세월호만큼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철이 잘못했다고 욕 먹었나요? 안 먹었죠 왜? 간첩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욕은 북조선의 그때 김정은이가 아니었죠 김정은이가 다 먹었죠 지금 이준석 선장 이 새끼 교도소에서 콩밥 처먹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미준석이하고 말을 다 맞춰놨습니다 잘하세요 국정원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간단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에 의문점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이준석이가 간첩인 거야 김현이가 칼기 폭파시켰듯이 이준석이는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거였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준석이 기록 잘 보니까 이 새끼가 중국에도 배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만요 또 아버지 사돈의 팔촌의 옆집 아가씨가 고향이 황해도야 이거 완전 빼박이죠 종북이네요 종북이에요 국가본법 매뉴얼대로 얻기만 하면 됩니다 이준석은 아버지의 사돈의 팔촌과 떡친 옆집 이웃집 여동생의 자취를 찾아서 중국에 갔다가 백두산 관광을 통해서 북조선 인민들과 접촉을 했고 북한의 주체 세상에 흡수되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하게 고정간첩 역할을 수행하다가 남한의 해경과 배 소유자인 국정원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민간 선박 전복 작전을 개시해서 마침내 성공 해경을 해체하고 국정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파리의 택지운전사 걔도 우리가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럼요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선장 한 명이 배를 전복시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 지지층들이 아메바 아이큐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메바 아이큐는 아니죠 뻔데기나 살모렐라 이런 기술의 아이큐 정도는 돼요 그래서 각하 북한의 공작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은 어디서 침몰했습니까? 이 맹골 수도 여기가 해속 빠르기로 유명한답니다 이름도 무서워요 맹골 그렇죠 맹골 여기에 뭐 폭파 흔적 이런 거 남을 수가 없어요 북한한테 뒤집어 씌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역발상 폭파 흔적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투명 어뢰를 만들었다 역시 역발상 기계세요 그렇죠 인간 어뢴에 이어서 투명 어뢰를 만든 거예요 대대적으로 보보 때리는 겁니다 그날 항적이 존나 왔다 갔다 했죠 이준석이가 배를 이상한 대로 몰고 해류가 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도에 배가 도착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한 투명 어뢰가 세월을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침몰했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 아닙니까 어뢴에 맞은 흔적 바다에 가라앉은 흔적 1번 어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투명하잖아 투명하니까 안 보이잖아 투명 드래곤입니까? 이런 뭐 엔카내고 이런 거 부차적인 설명 다 필요 없어요 다 들어맞아요 왜? 빨갱이 간첩 새끼가 어뢰 맞으려고 일부러 내린 거지 근데 어뢰는 투명 어뢰라 흔적이 안 남았다 투명 어뢰는 졸라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명 어뢰죠 설령 흔적이 남았더라도 맹골수도 바닷물에 휘말려서 다 떠내려갔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반박하는 새끼들한테는 야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아니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거기다가 엠병신, 게이비섹스, SM섹스 여기 방송 3사에서 북한 이번에는 투명 어뢰 개발 우리 국방력 이대로 괜찮은가? 뉴스 빡빡 때려주고 주선일보, 중앙문일보, 똥아일보 이렇게 주류 일간지에서 핫이스도 터뜨리면 이 아메바 같은 지지층 다 그대로 믿습니다 안 믿을 제가 안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가 북한 갔다 온 백두산관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좌파 정권의 수장 김대중이가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또 프레임 하나 완성되는 거죠 우리 각화는 언제까지 좌파 정권이 싸놓은 똥 때문에 피해를 보셔야 되는 것인가? 이걸로 한방에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화?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월드한 방식이에요 총리님, 사실 규정도로 어떻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이게 투명 어뢰인데 왜 안 돼? 안 돼요 각화, 방금 전 서해청에서 올라온 서해청장입니다 사실 이 두 분 방식 너무 위험합니다 각화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해청의 후보 세월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축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진도 VTS 교신 내용 철저하게 교란시켰고요 우리 1, 2, 3정 애들 입마금 단돌이 철저하게 한 거 이번 청문회 때 또 빚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시멘트로 발라버렸지 그냥 청와대에 잽싸게 카톡으로 현재 상황 전달하고 각화가 진두지휘할 수 있게 침몰한 배에 있던 사람들 죄다 움직이 못하게 박아놓은 것도 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됐긴 했지만 이 빨갱이들이 이 신성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걸 박은 왜 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갖고 정권 대진으로 하는 이건 대한민국이 벌써 이 빨갱이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화, 일단 큰 걱정은 마십시오 저희가 이미 앵커는 잽싸게 수거해서 판묻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입증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각화 존나 유명한 미국의 초자연 다큐멘터리 믿거나 말거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빌리보호완 아시죠 믿거나 말거나 왜 요즘 MBC에서 방영하다가 저 서프라이즈 이런 거 요즘 카피해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좌팔방송이요 서프라이즈가 무슨 좌팔방송이에요 서프라이즈요 어쨌든 좀 무식한 새끼죠 각각 지금 세월 항족도 보면 말이죠 진도 좌표 해군 레이다 좌표 둘라 AS 좌표 이 좌표 세계가 몽땅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막 중간에 AIS 데이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게 AIS구나 나 AIS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뭡니까 바로 예전 미국 플로리다와 프레이루토이코 프레이루토리코 이 중간에 있는 대서양 신비 삼각지대 범유다 삼각지대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6천 톤 넘는 배가 드리프트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휙 꺾이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해요 정부가 내놓은 항족 데이터들 중간에 막 유실되고 다루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안 되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총리도 병신 이 원장도 병신 같은 손이나 꽥꽥 질러야 되고 있는 마당에 미신 좋아하고 혈액행 좋아하는 대한민국 정서상 미스터리가 만큼 좋은 아이템도 없는 겁니다 아 미스터리 네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야 될 건 뭐냐면 말이죠 2014년 4월 지구의 자전축이 순간 바뀌면서 범유다 삼각지대가 이 맹골 삼각지대로 들어왔다 아 이는 뭐냐 세계의 중심이 이제 동북아 한반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각하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환당국이 그 말 맞다나 우리가 중국당 따먹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기운이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 말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도 따먹는 거군요 그렇죠 맨날 따먹히기만 하다가 이렇게 되면 말이죠 각각 범유다 삼각지대처럼 맹골수도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로 해외 관광객 500만 명 쉽게 유치됩니다 미국의 A2551 사막 아시죠 외계인인데 영국의 NETSO 아시죠 우리들은 세계적인 미스터리 관광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미스터리면 사실 지금 빡골한 보육세 정도 넋끈이 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차원의 우주로 이동했다 옮기면 됩니다 차원의 우주로 자쿨보리아파 문제가 세계가 싹 정리가 됩니다 빡골한 세수 관광객으로 메꿀 수 있죠 세월호 진상자 하자고 100원 전회라고 하면 100원 전회면 관광객들 오겠습니까 미스터리 유산으로 바로 지정해서 못 움직이게 딱 유산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등재에 빠졌는데 그 대신 세월호 넣어서 땜빵하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죽은 아이들 협상 이거 안해도 됩니다 아니 차원의 우주로 간 애들 뭔 위로골입니까 그냥 우리 원장님 시켜서 통장 계좌 조사한 다음에 한 1, 2억 원씩 대충 금일본 꽂아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한 번만 됩니다 총립님 원장님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정도의 창조적인 제안을 갖고 각하를 봐야지 아니 대책들이 너무 듬성듬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뭐 버뮤다 삼각지대가 뭐 어째요 아니 저 양반 대책을 내놓으니까 소설을 쓰고 있어 말도 안 소리나 아니 뭐 이제 뭐 우주가 도와주다 못해서 차원우주까지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21세기라면서 버뮤다 삼각지대 내수오개물 이거 언제 거예요 이거 1980년대 겁니다 맞아요 21세기면 유리겔라 정도는 내야죠 여러분 지금 각하가 70년대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각하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니 이 사람들아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그걸 왜 각하한테 맞춰 각하가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아 조용히들 하세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제 거 좋았는데 각하 왜 난 말이야 대책도 좋지만 일단 저 털어온숭이 돼지 김총수 저 새끼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일단 저 새끼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제안을 내놔보세요 각하 제가 일단 서해청장으로서 김총수 제거 방법 하나 내놓아 보겠습니다 아 제거하자는 얘기인가요 김총수 말입니다 고기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매년 2cm씩 드러나고 있다는 해경전담정보부의 소스가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저희가 최근 이지해상으로부터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중국인들 중에 무두질 전문가 몇 놈을 무두질 가죽을 가져와 놨습니다 가죽 이 새끼들 기술이 기가 막혀요 상처난 돼지 속 아주 기가 막히게 고칩니다 이놈을 제가 김총수 집으로 잔입시켜서 혁대 구멍 끝을 하나 메꿔놓겠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살찌는 거 스트레스 받는 김총수가 혁대를 신경질적으로 코르세처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코르세처럼 꽉 멜 거 아닙니까 갈비뼈 부르시는 거 피가 잘 안 통해지죠 얼굴이 빨갛게 올라올 겁니다 그 때를 저희가 노려서 퍼파이스 녹화 날 존나 고소한 네이처 오다소 고기를 구워서 녹화 전에 선물이랍시고 주는 겁니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 좋아해요 이로써 완전히 혈압 완땍 찢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히든카드 고구마 해남에서 막해온 존나 물고매 참나무 훈연양 가득한 기가 막힌 고구마 주면서 김총수가 들고 있던 커피를 딱 엎지른다 물 없이 고구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끝나는 겁니다 물 먹혀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방법이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방법 이런 게 진정한 안살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제가 김어준이를 직접 봤는데 이 양반 벨트 안 차요 그 바지 맨날 그 똥싼 바지 마냥 엉덩이 반쯤 내놓고 다닌다고 무두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차라리 엉덩이 내놓고 다닐 때 똥구멍에다가 마데카소를 딱 바르는 거야 후장에 세살이 돋아가지고 이 새끼가 똥을 못 싸요 그렇게 죽이는 게 낫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들 일자리 다 뺏고 있는데 무두질까지 외국인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이거 참네 가카 이런 멍청한 것들이 터진 입으로 떠들어대는가 국정의 엉망인 겁니다 니가 제일 멍청한 것이야 무슨 씨발 범유다? 돼지고기?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십자군 알바대는 왜 걸렸습니까 씨발 빨대가 있었어요 윤종원 목사 이 새끼가 나불대다가 정보새죠 다 셌죠 땅콩냥 왜 터졌나요? 직장인 익명 SNS 때문에 터졌어요 다 내부 인력의 정부 유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털부대지가 어디 소속인가요? 딴지일보예요 우리 심리전단이 이미 딴지 전직원의 데이터를 까서 프로파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누구를 내부 정보원으로 보석하기 쉬울까? 일단 빚도 존나 많아서 딴지 월급으로는 원아웃 하나 살 수 없는 자 이름 많은데 월급은 비둘기 똥의 흰자만 해서 총수에 대한 분노가 많은 자 결정적으로 저희 국정원이 확인한 증거로 기소만 하면 깜빵엔 KTX를 타는 사람 바로 찾았습니다 저도 안전을 말아요 국정원 특제위원 빠까릉 얼른 나와서 카카에게 절을 하여라 오우 카카 오우 카카 카카 카카의 요관에서 LED 망개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가 풍기해요 카카의 소름 사이사이 박고랑에 배추를 심으면 풍년일 것 같아 기름져 보여요 카카의 뇌를 보고 있으면 보톡스를 맞은 것 같은 10대 소녀의 탱탱함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카카은 빠까릉이에요 카카은 빠까릉이에요 아니 저 새끼를 누가 데려왔어요 저 뭐 저런걸 내꺼였어 자 진정하고 빠까릉 그럼 자네의 계획을 들어보겠네 뭐 들어봐 일단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수가 회사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겁니다 총수님 제가 원래는 국정원 요원이에요 총수님 저를 스파이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국정원 정보를 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수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를 어떻게든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저 새끼 신세계 찍고 있네 그리고 뭐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치스윈드 밥상을 갑자기 확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한 고구마를 주는 겁니다 야이 개새끼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고구마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 물 없이 고구마 먹어봤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아니 저 새끼 그러네요 그래 그러네 저 뭐 미친새끼 좋아해 카카 궁균이 저를 사랑하러 여기서 십상시에 제 의자 하나 놓아주세요 노가 그만 드시고 생생한 저런 장애 딱풀 이용해주세요 점성도 아주 끈적끈적하답니다 카카 아름다운 카카올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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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아 뭐 저런 미친새끼가 다 있어 아 카카 원래 이 저런 저런 새끼들도 포함해서 이 김어중 같은 애들은 마티즈에 딱 태운 다음에 그 안에 딱 구공탄 하나 넣어주면 최고입니다 유서는 대충 워드로 하나 찍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유서 끝에다가 시신은 꼭 화장해달라 이렇게 하면 증거의 인멸까지 한방에 끝나요 자살이라고 우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김어중이 이 새끼 이 산원숭이 같은 놈이 선수를 쳤어요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버리니까 자살로 위장하는 수백만 가지 방법을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김어중이 얘가 뭐 보기에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건 그 김대중 낙치 사건 이후에 네 최대의 실수라고 봅니다 네 존나 실수에요 길 가다가 강도당했다 이런 식으로도 안 돼 얘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럴 땐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하는 게 짱입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누가 김어중한테 원한이 가장 많을 것인가 그 사람 바로 너부리입니다 너부리도 뭔지 알아요 실질적인 딴지의 2인자이자 항상 김어중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에요 너부리가 기획하고 몇 개월씩 준비하다가 김어중이가 야 씨X 나 그거 안해 이러면서 엎어버린 사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존나 많아요 당연히 불만도 존나 많을 겁니다 영화 보세요 이 조폭영화 보면 항상 1인자 제끼는 건 2인자입니다 이보세요 이거 첩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왜 뭐 딴지 일보는 이미 편집장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 딴지 일보를 상징하는 김어중이까지 없어지면 완전히 너부리 있게 되는 거예요 너부리 불러다가 야 김어중이 제끼고 네가 딴지 먹어 1인자 해 그럼 우리가 국가산업도 존나 밀어주고 조중동만큼 키워줄게 이러면 너부리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리고 왜 있잖아요 고전문학 읽은창 메뉴완 이거 국정교과서로 써줄게 좋은 포섭이네요 우리가 사비로 존나 한 500만권 사가지고 뿌려줄게 그냥 전국 학교에 그냥 그렇지 그럼 지금 너부리가 김어중이 때문에 돈도 못 벌어 그렇다고 딴지 떠나지도 못해 왜 그리고 사실 딴지는 우리가 계속 집 꺼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이 이만저라면 아니에요 이럴 때 옆구리 한 번 푹 찔러주고 손에 사심이 하나 들어주면 김어중이 그냥 제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어중이가 김어중이가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할 때까지 그냥 쑤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부리는 팽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부리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3인자 있습니다 너클볼러라고 불러다가 야 딴지 뮤직 그거 우리가 K-POP 공식 음원어치를 밀어줄게 하이피델리티 공중파 프라임타임에 막방송하게 해줄게 이러면 또 너클볼러가 눈알이 확 뒤집혀가지고 바로 칼춤 출 겁니다 각하 3인자까지 포석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죠 저게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불만 많은 새끼를 부르다가 제끼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총수를 정리해버리고 나면 이제 국면 전환용 이벤트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제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놀라고 자리에 앉히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각하는 놀잖아요 제가 기뻐할 만한 이벤트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 200석 먹고 내각제 개헌에서 수상으로 또 해먹을 수 있는 국민 전환용 이벤트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씩 제안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예 각하 거꾸로 해도 황고한 황고한 종이입니다 사실 지금 뭐 국면 전환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정권 못 잡았을 때나 각하가 나서서 얼굴에 카타깔로 칼빵 맞고 대전은요? 뭐 이런 거 하셨지만 지금은 다 우리 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버티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각하한테 뭔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기통창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각하 찍어주신 분들이 우리 각하 왜 찍었을 거 같으십니까? 전 납니다 뭔데요? 예뻐서 섹시해서 똑똑해서 각하 불쌍해서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하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신 것처럼 포장됐습니까 어려서 부모님 융탄에 가시고 남동생 허구한 날 약이나 처먹고 해롱대고 떡 치고 이러는 와중에 오로지 국가 국가만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포장이 잘 됐단 말이죠 인터뷰 보셨잖아요 우리 각하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 어? 정작 지들은 폐지죽으로 다니면서 말이야 몇 백억 가진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하는 이런 정신당한 노인네들이 우리 엄청나게 찍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불쌍하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더더욱 안 돼 보이게 연출을 해서 동정 여론을 더 끌어모으는 겁니다 더 불쌍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한테 까이면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어? 나이가 칠순이 다 돼가지고 맨날 독수리 공부하다가 이제 연애 좀 하고 거미실 좀 걷어내나 싶었는데 바로 까이는 거예요 공개 연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 아무나 좋아요 윤회도 좋고 아베오빠랑 국제연애도 좋고 임자 있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손이 손이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몇 장 찍어서 디스패치 디스패치 터뜨립니다 디스패치에서 빵 터뜨려요 그럼 얘들이 바로 터뜨립니다 각하의 연애 이게 얼마나 핫 이슈입니까 저랑 연애해요 국정원장과 각하의 연애 너 빡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새끼 아쉽다는 걸 그랬어 어 이거를 또 조선일보 종편 JTBC에서 이 연애 과정을 생중계를 때리는 겁니다 비오는 날 막걸리집 가서 둘이 동동주 한잔하는 거 생중계 때리고 서민 코스프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각하가 두 단째 동동주 원샷 아마 안주는 파전과 해물전인 듯 이런 거 속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르뽀나 칼럼 쓰는 애들은 이럴 때 TV조선에서는 자막이 나오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천여 시절부터 효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말 거역한 적 없어 거역한 적 없어 이렇게 그리고 칼럼 쓰는 애들 각하의 해물전에 들어간 후쿠시마산 새우 과연 괜찮은가 이런 거 써내고 난리 나는 겁니다 병신현세 온 국민이 각하 연애질만 보는 거예요 그냥 투로먼쇼 보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남자한테 존나 비참하게 깔는 겁니다 각하의 그 상대가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원조 각하가 궁정동에서 만났던 신모 여인의 아들 배달은 형제 와 멋있다 난리 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드라마 원래 연애라는 게 비극으로 끝나면 더 깊이 인상이 낫습니다 그럼 각하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재팔자에 남자는 없는 건가 봐요 저는 다시 국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남자로 채우지 못하는 제 속을 국정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척을 존나게 하는 거죠 각하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총리님의 계획 좋습니다 좋죠 너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해요? 이 각하의 잘하면 좋은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흠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각하가 원래 이렇게 충앙받고 어떤 존경을 받는 건 성녀로서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 성마리아처럼 그걸 망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뭔데 뭔데? 우리나라에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정부가 막판에 몰릴 때마다 벌어진 이벤트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도끼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북풍 사건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북풍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들 이제 북풍 작전 안 믿습니다 의심이 많아졌어요 네 최근에 수도 폭탄 사건 났을 때 우리 국민들 어디 라면 하나 생수 한 통 사재기 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문 하나도 깜빡 안 해요 이건 뭐냐 이제 북한은 약발이 다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각각 창조 경제 시대 우리가 믿을 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이참에 우리도 IS 같은 테러 수입으로 꽉 막힌 국정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신 트렌들은 발 멈춰줘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창조이고 혁신 아니겠습니까? 새온 FTA네요 자 IS 테러가 우리나라에 터지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새로운 공안전국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심의 빌딩 한번 자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신 공안전국으로 바로 바꿔 나갈 수 있어요 계엄령 때리면 되겠네 계엄령 네 지금 보세요 총선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플러스 민주당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 국회 선진안법 못 막습니다 180석 먹어야 됩니다 내각제 계엄으로 각하수상 시나리오 어려워집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원장시켜서 IS 애들 몇 명만 데리고 와서 일 벌여야 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언제나 이득을 본 건 우리였어요 그랬죠 필미도 딱 좋아요 사건 터뜨려 놓고 긴급조치 발동하고 국회 해산시켜버려서 아버지가 했듯이 체육관에서 대통령 추대를 하든 아니면 내각제로 바꾸든 지금의 식물국회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내각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형님 일본 자민당 보세요 굳건하죠 굳건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야 삽니다 자 두 번째 이득은 뭐냐 세월호를 싹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월호에 딱 두 배 600명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세월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더 많이 죽었는데 우리의 우구 충격 높았던 우리 차지철 실장님 같은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300명이든 400만 명이든 500만 명이든 죽이면 된다고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차지철 경호 실장님 이 높은 뜻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국론 통일 시켜서 반공으로 반테로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놈들이 300명 갖고 저질을 하면 우리 600명 아니 6천명 6만 명이라도 없애고 우리의 뜻에 따르는 우매한 국민들만 가져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주 4.3 사건 4.19 의거 우리 5.18 광주항쟁 이한열 박종설 다 죽어도 문제없이 우리가 집권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어디다 터뜨리겠다는 얘기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에 터뜨려야 되느냐 그렇지 어디에 어디에 터뜨리는 거야 각각 63빌딩 이런데 터지면 사실 우리 경제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부화제 강해요 테란노 우리 금융의 중심이에요 국회 애꿎은 우리 생누리구원들 어떻게 하나요 딸린 자식이 얼만데 광화문 종로 명동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국제 문제로 비해야 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서울을 벗어나자니 관심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쌍문동 이런 데 터뜨리면 느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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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북궁 창경궁 생각해봤는데 또 문화제 아깝잖아요 이천 몇백년을 이어준 건데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딱 모여있고 국가에 전혀 타격이 없으면서 없어져도 될 만한 그곳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죠 바로 떠오르네요 각하의 결단 필요합니다 뭔데 그래 이 새끼야 너도 그렇습니다 각하 선대의 위협을 따라 나라를 위해 딱 한 번만 으악 팍 으악 한 번만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각하 청와대가 막 딱 으악 팍 으악 머슬 한 방 미슬 한 방이면 국무회 조차 모임 때 막 딱 떨어지면 각하 전 국민 축제상에 열릴 것입니다 각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번만 되는 정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일 없어요 대신 저희가 폭파전에 카카오들은 15톤 트럭 18대에 나누어서 나중에 사료로 다 예쁘게 우리 아멜다 여사처럼 전시해 드릴테니까 어? IS 폭탄 딱 한 번만 딱 한 방 정수리 한 방만 딱 어? 도두라고? 어? 대굴방에 막 딱 한 방만 마지막 정수리 어? 나가 야 경호실장 저 새끼 끌어내 저 새끼 저거 죽어버려 저 새끼 탕탕탕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번엔 제가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대규모 작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조작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 작전 실패의 첫 번째 원인 바로 둘라 에이스 아 둘라 에이스 이배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음 AIS만 꺼놓으면 위치 추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작전이 실패해도 사고로 위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라 에이스가 끼어드는 바람에 망쳤습니다 다 망했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으로 언론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6년 병신년의 작전을 공개합니다 설날을 전후한 대규모 국민권 디더스 공격 짜잔 벌써 제가 중국 해커에게 수십만 대의 좀비 PC 리스트를 샀습니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샀어요 시중에 없는 세빙이라서 이 간철수가 만든 엉터리 이 V3 백신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만든 해커들이 이 애초에 처음부터 국가기관에 팔라고 이 모바일용과 PC용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 IOS도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아니 IOS는 안돼요 아 그 돈을 더 불러가지고 힘듭니다 이 업다님이 어젯밤 봤던 우에아라 토렌트 파일 거기에도 그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껄림이 받은 어제 안드로이드 몰래카메라 어플 거기에도 넣어놨어요 이걸로 명령을 내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수십만 대의 좀비 PC와 모바일 핸드폰이 타겟으로 설정된 곳에 공격을 수행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기관망 돈이 오가는 금융기관망을 동시에 타격할 예정입니다 다 쓸어버리는 거야 적절한 타이밍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 한국군이 이 확성기를 풀가동 오버페이스하는 당의 새벽입니다 물론 국군의 협조 요청도 해놨습니다 북한 정보원을 가장한 중국발 IP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앞살이 병 땡땡불할 괴지나 칭칭 나네 춤을 추면서 포털에 도배를 하는 겁니다 설날 전후로 금융시장이 마비되니 전국민들은 마음이 좆대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아 그러면 세뱃돈 못 받잖아 세뱃돈 그러니까 열받는거죠 국민들은 북한을 얼마나 서팍치겠어요 이 심리전단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북괴 욕하고 각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명피해도 없고 둘라이에스 같은 제3자라는 목격자도 없고 모두 내부에서 끝나게 되니 얼마나 깔끔한 전략입니까 아니 어디서 이런 세대가리 같은 새끼들만 모아놨어 왜요 이러니 니들이 세머리당 세머리당 하는 욕들을 처먹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속 터져 정말 이상으로 세월호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게 거여 없을거리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적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 1곳 진행에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걸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후달립니다 다음 주는 더욱 후달리겠죠 살아있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만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